이혼 요즘 이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혼인이 무효화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혼인을 없었던 걸로 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준다? 천상에서도 인정을 해 주면 판결이 되는지. 인정해 주게끔 하면 인정해 줄 수 있고. 이걸 인정해 주게끔 누가 작업을 안 하면 인정을 못 하죠. 천상의 일도 신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어떻게 지금 짜느냐 따라가지고 그게 법이 됩니다. 그럼 그 법을 누가 만들까요? 최고의 우수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인류에서 최고의 우수한 사람이 천상의 법을 만듭니다. 천상의 법은 하느님이 만들지 않아요. 세상의 법도 하느님이 만들지 않아요. 우수한 사람이 만들어요. 저 산 이름도 우수한 사람이 좀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이름도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고 좋은 이름도 좋은 질 좋고 신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이 성장을 해가지고 신이 되는 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신. 인간들은 신이에요. 인간들이 신인데 내가 신인 줄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진화하고 성장할 때 내가 신인 줄 몰라요. 네가 진화하고 성장을 할 때 신인 줄 알았으면 성장 안 하죠. 내가 신인데. 성장할 필요가 뭐 있어 신인데. 그래서 너희가 진화하고 성장할 때까지 신인 줄 누가 아르켜 주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지금 성장기가 끝나는 이때 이 사람이 와서 아르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이다. 어떤 신? 우리 육신과 영혼신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물질신입니다. 물질 에너지. 이걸 신이라 그래요. 물질 에너지로 신이라 그러는데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영혼신이 있는데 이 영혼신은 물질이 아니고 비물질 에너지예요. 이게 우리 육신에 독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관자를 써서 인간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중간에 삶을 산다 중생이고 전부 다 사회관자를 쓰는 거예요. 너는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동물이 신 아니냐. 동물신이에요. 어떤 신? 물질 에너지. 그게 동물이에요. 물질로 빚은 거. 여기에는 비물질 에너지인 신이 안 들어왔어요. 동물한테는. 인간이 다른 것이 동물 육신을 만들어 놓고 여기 딱 태어나면 여기 배 안에서 딱 태어나요. 딱 태어나면 이렇게 막 으응이라고 갑자기 울어요. 이때 지금 비물질 에너지 신 영혼이 하는 게 들어오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기 딱 들어오고 도킹을 딱 하고 나면 비로소 너는 인간 환생 성공. 이건 동물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신이 왜 인간 신이 됐냐. 비물질 에너지 영혼은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두 뇌가 없다. 두 뇌가. 그런데 물질로 빚은 이 신은 두 뇌가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 육신을 자연이 빚어놓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온 거예요. 왜? 영혼 신이 진량을 성장시키는 때는 이 육신이 꼭 있어야 되고 이 육신이 살만한 데를 만드는 게 이 지구촌이고 이 지구촌이 지탱을 하는 때는 이 우주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깜깜했던 거죠. 이제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다 빼먹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이게 쫙 풀어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몇 시간이 걸리도 좋으니까 쫙 풀어주십시오. 이러면서 한 번 이것만 위해서 쫙 풀어나갈 때 그럴 때는 천지창조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까지 이걸 내가 다 풀어주죠. 이런 것들을 바르게 세상에 꺼내놓음으로써 몰랐던 것들이 쫙 연결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이 지식과 문화를 전부 다 이해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연습한 거예요. 너희 결혼?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연습한 겁니다. 우리는 성장기를 살았다 그랬잖아요. 끝났던 게 아니에요. 성장 중 그때는 전부 다 연습하며 성장합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연습했고 결혼이라는 것도 연습했고 얼마동안 진화하면서도 연습하고 5천년 동안 마무리할 때 5천년 동안 연습했고 이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몸수집적해보면서 연습한 겁니다. 네가 부부가 된 적이 있더냐 네가 이때까지 열심히 부부라고 살았는데 부부가 무엇인지는 아느냐 몰라요 아무도 부부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는데 인류도 몰라요. 그래놓고 너희들이 정해놓은 게 이게 부부라 그래요. 가족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더냐 가족이 뭔지 몰라요. 그래놓고 가족들이 이때까지 살았다 그러고 우리는 가족이라 그러고 너희들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살아보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여는 것들은 답을 한 개씩 중간에 자꾸 꺼내주면서 짧은 시간에 해주니까 내가 가족을 뭐라고 아래켰더냐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너희 혈육의 핏줄로 태어났다고 가족이 될 수 없느냐 그는 혈육 인연이니 그 인연은 너희들이 잘 기초를 공부를 하고 산다면 가족이 되기가 제일 아주 조건을 잘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다가 보니까 가족을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사니까 그게 가족인 줄 알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인생을 다 살았는데 가족이 아니네. 그럼 가족이 아니고 뭐냐 원수다 원수.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원수지 너희가 가족이 아니에요. 네가 내 말 듣는 사람이 있더냐 내가 네 말 듣는 사람이 있더냐 이거는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시 원수로 돌아갔다. 원수. 가족이면 내가 말을 하면 받아들이고 네가 말을 하면 내가 받아들여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용을 얻어서 서로가 믿고 사는 그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영혼으로 가서도 안 떨어져.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너희는 가족이 된 적이 없어. 내가 다 둘러보니까 가족이라고 하려면 내한테 와서 증명받아. 내가 왜 가족이 아님을 프로테이저로 딱 나눠줄 테니까. 부부? 넌 부부 아니에요. 만나서 인연으로 지금 살고는 있는데 만나서 인연으로 살면서 서로가 덕대게 살아서 상생을 해서 이게 부부로 변해야 되는데 너가 만나자마자 부부라 하니까 부부 됐는 줄 알아서 살다가 보니까 너는 부부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부는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이거는 혈육 인연이 아니에요. 만난 인연이에요. 후천으로 만났다. 만나서 인연을 했는데 너희들이 상생하면서 부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지 아직은 부부가 아닙니다. 인연으로 만났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70%를 우리가 같이 도움을 줬을 때 너희들이 부부가 돼요. 서로에게 70%를 도움을 주면서 살았으면 너희는 부부 인정 자연에서 그렇게 받아줍니다. 부부는 뭐라 그래요? 일심동체라 그래요. 일심동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 네가 살아나가는 거나 내가 살아나가는 게 같이 서로가 도움되며 산다. 일심동체 여기 부부예요. 일심동체 내한테 한 명만 대고 와. 대한민국에도 없고 인류에도 없어요. 어쩐 너희들이 부부인데 부부는 만들어가는 것이지 너희들은 부부로 처음부터 만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우리는 답을 풀지를 못했어. 우리가 만나서 살면서 부부가 무엇인가 부부라는 이름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무언가를 연구를 했더냐 안 했어. 그러고 시간 다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연구하라 소리를 못하고 내가 부부라는 환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다 아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기초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부부를 만들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때까지는 연습한 거니까 이걸 없는 거로 치즐를 낳고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하죠. 대한민국법에서 가능한 겁니다. 지금 가능한데 부모님이 주신 이름도 바꿀 수 있게 해주고 꼬만 걸 다 바꾸게 해줘요. 앞으로 하나하나 다 바뀝니다. 대한민국에. 그래 바꾸는데 이게 왜 바뀌느냐 이때까지는 너희들이 연구하고 한계의 과정이었었지 똑바른 게 법이 한계도 없기 때문에 인재부터 이건 없었던 일로 가도 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제도 다 없애주마. 정가도 다 없애주마. 이거는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죄가 있을 뿐이지 살아가면서 진 건 죄가 아니고 환경이다. 환경 속에 일어난 거를 전부 다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수건 사업이 이루어질 때 제도 다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수건 사업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소리가 영 안 나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내 입으로 짓거린 사람들이에요. 그래, 입으로 뭐라고까지 켰냐?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 입으로 그렇게 내가 노래를 만들어 우리 입으로 다 불렀다니까? 그래 놓고 너희들이 지금 통일을 했냐? 이루었냐 이거죠. 뭔 이루었어? 너희들이 통일하는 날 지금까지 이때까지 지은 죄 다 없앨 것이고 우리의 조상님들이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모함이든 무엇이든 전부 다 죄를 받았고 다 없앨 것이다. 지금 있는 모든 것은 과정에 우리가 있었던 삶이지 그건 죄가 아니다. 무엇이 죄냐? 천지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드는 원죄가 죄입니다. 그 원죄를 지금 전부 정리하기 위해서 이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게 천지창조로부터 이때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들이 지금 탁해져가지고 일어난 일 그게 천지창조고 이 신들의 기운을 맑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이때까지 사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탁하면 원시 반본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원래 있는 곳을 못 가. 무거워서. 이 기운이 맑아져야만 원래 있는 기운이 70%가 있고 나는 30%가 떨어져가지고 내려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상에 있는 거고 천상에는 70%의 내 에너지가 있어. 원소 에너지. 내가 맑아지면 영혼 에너지가 안 되고 원소로 바뀌어. 그리고 원소에 스스로 도킹하러 가버려요. 그거는 빛의 속도로도 안 되고 눈 깜짝할 새 가요. 아무리 멀어도 원소가 움직이고 서로가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건 눈 깜짝할 새. 원시 반본으로 간다. 내 위치로 가서. 이게 도킹을 딱 해갖고 이게 100%가 돼야 이게 원소 에너지가 다시 운행이 되고 이 비물질 에너지 신이 생명을 갖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한다고 지금 천지창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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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